성경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간추려 재편집하였습니다. 천주교 매일미사에서 독서하는 제1독서 그약, 제2독서 신약 화답송 10편 보금내 대보금서입니다. 배경색은 신부님의 전례복색입니다. 요한 묵시록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권, 신자들의 박해와 환난을 위로 격려하고 예수의 재림과 천국의 노래 및 로마의 멸망 따위를 상징적으로 예언하였다. 요한 묵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께 알리셨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천사를 보내셔 당신 종 요한에게 알려주신 개시입니다.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와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 글을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어조 앞에 계신 일곱 영에게서 성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이들의 마지이시며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오 당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고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요한의 소명 여러분의 형제로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환란을 겪고 그분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며 함께 인내하는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파트모스라는 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나는 성명께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소리처럼 울리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일곱 교회 곧 에페소 스미르나 페르가몬 티아티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이아에 보내라 나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황금 등잔대가 일곱 개 있고 그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처럼 또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으며 발은 용광로에서 정년된 노쇠 같고 목소리는 큰 물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쥐고 계셨으며 입에서는 날카로운 쌍날칼이 나왔습니다. 또 그분의 얼굴은 한낮의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나는 그분을 뵙고 죽은 사람처럼 그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지만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나는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네가 본 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황금 등잔대의 신비는 이러하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고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이다. 에페소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일곱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너의 노고와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너는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냈다. 너는 인내심이 있어서 내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너에게 남을 할 것이 있다.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나 요한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르디스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라. 하느님의 일곱 영과 일곱 혀를 가지니가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이 일을 안다. 너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다. 깨어있어라. 아직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것들을 튼튼하게 만들어라. 나는 내가 한 일들이 나의 하느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들었는지 되새겨 그것을 지키고 또 회개하여라.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가겠다.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갈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르디스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승리하는 사람은 이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고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오디케이아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라. 아멘 그 자체이고 성실하고 참된 증인이며 하느님 창조의 근원이니가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으련만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하느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나는 부자로서 풍족하여 모자람이 없다 하고 내가 말하지만 사실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권한다. 나에게서 불로 청년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흰옷을 사입어 너의 수치스러운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열성을 다하고 회개하여라. 보라 내가 문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승리하는 사람은 내가 승리한 뒤에 내 아버지의 어좌에 그분과 함께 앉은 것처럼 내 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나 요한이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었던 그 목소리 곧 나팔소리 같이 울리며 나에게 말하던 그 목소리가 이리 올라오너라. 이 다음에야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바로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또 어좌 하나가 놓여있고 그 어좌에는 어떤 분이 앉아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계신 분은 벽옷과 홍옷같이 보이셨고 어좌 둘레에는 치옥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그 어좌 둘레에는 또 다른 어좌 24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원로 2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좌 에서는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좌 앞에서는 일곱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일곱 영이십니다. 또 그 어좌 앞에는 수정처럼 보이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좌 한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황소 같았으며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그 네 생물은 저마다 날개를 여섯 개씩 가졌는데 사방으로 또 안으로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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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하느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앞으로 오실 분 어좌에 앉아 계시며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께 생물들이 영광과 영예와 감사를 드릴 때마다 스물 네 월로는 어좌에 앉아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금관을 어좌 앞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주님 저희의 하느님 주님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생겨나고 창조되었습니다. 나 요한은 어좌에 앉아계신 분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적힌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일곱 번 봉인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또 큰 능력을 지닌 천사 하나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 누구인가 하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들여다보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된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원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라 보라 유다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여 일곱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또 어자와 내생물과 원로들 사이에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뿔이 일곱이고 눈이 일곱이셨습니다. 그 일곱 눈은 온 땅에 파견된 하느님의 일곱 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오시어 어자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네 생물과 스물 네 원로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수금과 또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뜯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 살해되시고 또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성량하시어 하느님께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나는 또 어좌와 생물들과 원로들을 애워싼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백만 수억만 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살해된 어린 양은 권능과 부우와 지혜와 힘과 영혜와 영광과 찬미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 모든 곳에 있는 만물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좌에 앉아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미와 영혜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 하고 화답하고 원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나 요한은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땅과 바다를 해칠 권한을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장을 찍을 때까지 땅도 바다도 나무도 해치지 마라. 나는 인장을 받은 이들의 수가 14만 4천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장을 받은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집화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택된 이들의 무리인 교회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겉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어조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어좌에 앉아계신 우리 하느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천사가 어좌와 원로들과 네 생물 둘레에 서있다가 어좌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말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힘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그때 원로 가운데 하나가 희고 긴 겉옷을 입은 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원로님 원로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대답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란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다. 어좌에 앉아계신 분께서 그들을 덮는 천막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도 그 어떠한 열기도 그들에게 내리쬘지 않을 것이다. 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세무로 그들을 이끌어주실 것이며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하늘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나 요한에게 말하였습니다. 가서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펼쳐진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받아 삼켜라. 이것이 내 배를 쓰리게 하겠지만 이 배는 꿀같이 달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삼켰습니다. 과연 그것이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나니 배가 쓰렸습니다. 그때 너는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임금들에 관하여 다시 예언해야 한다 하는 소리가 나에게 들려왔습니다. 두 증인 그리고 나에게 지팡이 같은 잣대가 주어지면서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일어나 하느님의 성전과 재단을 재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이들을 세워라. 성전 바깥들은 재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민족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들이 거룩한 도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나의 두 증인을 내세워 1260일 동안 자루옷을 걸치고 예언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등잔대입니다. 누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들을 삼켜버립니다. 누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는 반드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늘을 닿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원할 때마다 온갖 재앙으로 이 땅을 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끝내면 지하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서는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 큰 도성의 한길에 내버려질 것입니다. 그 도성은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그곳에서 그들의 주님도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모든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무덤에 묻히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땅의 주민들은 죽은 그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 두 예언자가 땅의 주민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하느님에게서 생명의 숨이 나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들을 쳐다본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는 하늘에서부터 이리 올라오너라 하고 외치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원수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도성 10분의 1이 무너졌습니다. 그 지진으로 사람도 7천명이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 하늘의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둘째 불행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셋째 불행이 곧 닥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일곱이고 뿌리 열이었으며 일곱 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이웃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내 아이는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이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어자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초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 자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이들아 즐거워하여라. 나 요한이 보니 어린양이 시온산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명이 서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요란한 천둥소리 같기도 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목소리는 또 수금을 타며 노래하는 이들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어좌와 네 생물과 원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땅으로부터 속량된 십사만 사천명 말고는 아무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린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어린양을 위한 만물로 사람들 가운데에서 속량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흠없는 사람들입니다. 나 요한은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하늘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아 계셨는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계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수확을 시작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계신 분이 땅 위로 낫을 휘두르시오 땅의 곡식을 수확하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재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에 대한 권한을 지닌 천사였습니다. 그가 날카로운 낫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날카로운 낫을 대어 땅의 포도 나무에서 포도 송이들을 거두어드리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땅 위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드리고서는 하느님 분노의 큰 포도 확에다 던져넣었습니다. 나 요한은 크고 놀라운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하느님의 분노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상과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를 무찌르고 승리한 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수금을 들고 하느님의 종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천능하신 주하느님 주님께서 하신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민족들의 임금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 뜻입니다. 주님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자 누구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자 누구입니까 정령 주님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처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큰 권한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광채로 땅이 환해졌습니다. 그가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대 바빌론이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속을 온갖 더러운 새들의 속을 더럽고 미움받는 온갖 짐승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또 큰 능력을 지닌 한 천사가 맷돌처럼 큰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였습니다.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수금 타는 이들과 노래 부르는 이들 피리부는 이들과 나팔부는 이들의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고 어떠한 기술을 가진 장인도 다시는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의 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목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의 상인들이 땅의 세력가였기 때문이며 모든 민족들이 너의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 뒤에 나는 하늘에 있는 많은 무리가 내는 큰 목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능은 우리 하느님의 것 과연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위로우시다. 자기 불륜으로 땅을 파멸시킨 대탕녀를 심판하시고 그 손에 묻은 당신 종들의 피를 되갚아 주셨다. 그들이 또 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가 타는 연기가 영원 무궁토로 올라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천년 통치 나는 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하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용을 곧 악마이며 사탄인 그 옛날의 뱀을 붙잡아 천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하로 던지고서는 그곳을 잠그고 그 위에다 봉인을 하여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는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뒤에 사탄은 잠시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또 어좌들을 보았는데 그 위에 앉은 이들에게 심판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이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의 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나머지 죽은 이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는 행복하고 또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는 두 번째 죽음이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사제가 되어 그분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사탄의 폐망 천년이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 땅의 내모퉁이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서는 그들을 전투에 끌어들일 터인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드넓은 땅을 건너 올라와서는 성도들의 진영과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을 애워 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속이던 악마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는데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이미 들어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나는 또 크고 흰 어좌와 그 위에 앉아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달아나 그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또 다른 책 하나가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이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이들을 내놓고 죽음과 저승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이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저승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어좌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좌에 앉아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어서 이것을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하신 다음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나는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에서 솟는 물을 거져주겠다. 승리하는 사람은 이것들을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불충한 자들 역겨운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 뿐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새 예루살렘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어서 그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두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열두 성문에는 열두 천사가 찍히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열두 집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동쪽의 성문이 셋 북쪽의 성문이 셋 남쪽의 성문이 셋 서쪽의 성문이 셋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두 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천사는 도성과 그 성문들과 성벽을 재려고 금으로 된 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았습니다. 그가 잣대로 도성을 재어보니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이 만 이천 스타디온 이었습니다. 또 성벽을 재어보니 백 사십사 패키스 였는데 사람들의 이 측량 단위는 천사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도성은 맑은 유리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성 성벽의 초석들은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초석은 벽옥 둘째는 청옥 셋째는 옥수 넷째는 취옥 다섯째는 만옥 여섯째는 홍옥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주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자옥 열두째는 자수정 이었습니다. 열두 성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 성문이 진주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성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은 해도 달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곳의 빛이 되어주시고 어린 양이 그곳의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을 받아 걸어 다니고 땅의 임금들이 자기들의 보화를 그 도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으므로 종일토록 성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민족들의 보화와 보배를 그 도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은 그 무엇도 역겨운 직과 거짓을 일삼는 자는 그 누구도 도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는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나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느님과 어린 양의 어좌에서 나와 도성의 거리 한 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이쪽 저쪽에는 열두 번 열매를 맺는 생명 나무가 있어서 다다리 열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에 쓰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도성 안에는 하느님과 어린 양의 어좌가 있어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을 날씨는 밤이 없고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맺은 말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확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주님 곧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당신 천사를 보내신 것이다. 보라 내가 곧 간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일들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 입니다. 나는 이 일들을 듣고 또 보고 나서 나에게 이것들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마라. 나도 너와 너의 형제 예언자들과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일 따름이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 말씀을 봉인 하지 마라. 그 때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불의를 저지르는 자는 계속 불의를 저지르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이는 계속 의로운 일을 하고 거룩한 이는 계속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라. 내가 곧 간다. 나의 상도 가져가서 각 사람에게 자기 행실대로 갚아주겠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빠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권한을 받고 성문을 지나 그 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개들과 마술쟁이들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을 좋아하여 일삼는 자들은 밖에 남아있어야 한다. 나 나 예수가 나의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에 관한 이 일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며 그의 자손이고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목마른 사람은 오너라.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거저받아라.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보태면 하느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보태실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을 빼면 하느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얻을 그의 몫을 빼어버리실 것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всех 엞 hep 아멘. whites